네 아침에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시면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네요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르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드디어 이제 춥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옷을 입고 오늘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공기와 물과 또 예쁜 나무들과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새들도 보여주시고 아이고 까마귀들이 많이 저렇게 있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래도 아침 물안개가 이제 비 오고 나서 지난주에 한 2, 3일 비 오고 물안개 끼고 아주 스모그 같은 현상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저 산 너머가 약간 어두운색이 아니고 푸른색으로 보이네요 며칠 물안개 때문에 됐어요 3일 그래요 다들 화이팅 잘 지내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